네,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이번엔 가게의 닭띠해라고 하네요. 저희는 유니언입니다. 꼬꼬대! 여러분, 설 연휴 동안 저희 소나무와 함께 소나무와 노래를 신나는 곡들이 너무나 많아요. 사회에서 지루하지 않게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한 설 연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,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! 풍족한 설 연휴 보내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지금까지 넬프렌 소나무였습니다!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! 빅이 런! 플라스틱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네, 모두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.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워! 즐기러! 빅이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! 매우 양세종입니다. 새해가 밝았는데요.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,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명절에는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! 저는 배우 최리입니다.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는데요.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, 누구보다도 우산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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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